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상욱입니다 금요일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SK ETERNICS이구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주분들께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 자체는 좋은 모습을 보여준 가운데 SK ETERNICS 또한 마찬가지로 반등을 보여준 그런 하루였습니다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스피가 0.61% 상승 코스닥이 1.38% 상승을 해주고 있어요 시장은 굉장히 좋았죠 전일 파월이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시장 또한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보여준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코스피가 0.6% 상승 코스닥이 1.38% 상승 코스피에서는 2,900억 외국인 매수, 코스닥은 양매수 480억 선물시장은 하방에 달러섬을 매도 정도 나와줬어요 이와중에 SK ETERNICS는 플러스 2.72%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구요 프로그램에서 33,000 정도 들어와주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큰 거래량 자체가 나아지진 않고 있습니다 제가 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투하자분들의 물량의 유출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냉정하게 봤을 때 개인 투하자분들의 물량이 지속적으로 유출이 되어가고 있구요 이게 개인처럼 보이지만 다 개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SK ETERNICS는 시가총액이 4,800억 언저리 밖에 지지금 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구요 현재 ETERNICS를 봤을 때는 충분히 이 구간에서 자리를 잘 잡아주고 있다 여기에서 지금과 같은 일련의 액션과 포지션만 꾸준히 이어진다고 하면 여러분들께서도 크게 걱정할 이유와 근거가 전혀 없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들고 가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2만원이라는 가격 구간 아래에서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고 이 구간 아래에서는 물량을 소외 나가는 단계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잘 알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게 겁먹을 이유와 근거도 전혀 없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진분들께서도 일단 그 정도까지만 체크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ETERNICS 같은 종목을 매매할 때에는 결국 박스권의 매매가 중요해요 박스권의 매매 이렇게 큰 틀 안에서 이런 종목의 박스권을 가지고 매매할 수 있는 부분이고 굉장히 여러 방식을 가지고 박스권 매매할 수 있는 건데 SK ETERNICS 같은 경우에는 박스 구간이 굉장히 명확하고 생각보다 매매 난이도가 낮아요 왜냐하면 하단 구간에서 분알매를 하고 상당 구간에서 분알매를 하면 계속해서 수익을 챙겨나갈 수 있을 만한 구조를 형성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너무 걱정 같은 거 하시지 마시고 홀딩 포지션 잘 유지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시켜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도 많으셨고 제가 내일 또 인사를 드릴 건데 여러분들 저희 허분제TV 무료체험이 정말 끝나죠 이제 끝나요 완전히 끝나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이 마지막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청 안 해보신 분들께서는 꼭 한 번씩 신청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유튜브 보시면 댓글에 카카오스 신청을 누르시고 무료정보 신청을 누르신 다음 깔끔하게 SK ETERNICS 보고 왔습니다 까지만 안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예전에 한번 신청을 해서 받아보셨다고 해도 이번에도 한번 신청을 해보세요 저희가 마지막에만큼 최대한 많은 배려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좋은 결과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를 만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